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간만에 품질 비교표인데요 3060 품질 비교표입니다 이 3060 품질 비교표는 현실점이 진짜 유용할거에요 이유가 있는데요 3060 키에 사기 쉽나요? 진짜 어렵고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다고 2070 슈퍼 중고는요 와 가격보니까 새거 가격 팔던데요 맞죠? 근데 다 구하기도 어렵고요 2060은요? 아니 성조님 2060이 60만원 가까이 하더라구요 어 네 그렇습니다 2060도 비싸요 그다보니 현실점에서 게임을 좀 하고 싶고 그래픽카드 살려고 맘먹었을 때 그나마 구하기 쉽고 돌오른 제품이 뭡니까 3060입니다 대충 70에서 80만원 사이 정도에 사실수가 있을겁니다 운 좋아서 특가를 짓는다 치면은 뭐 60 중반이나 초반도 가능하구요 물론 뭐 msrp하고는 크게 동떨어진 가격이라고 저도 추천을 별로 안하고 싶긴 한데 근데 그래도 많이 주문들 하시니까 당장 사야 될 제품을 생각하자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와 함께 국내 출시된 제품을 싹 다 묶어가지고 온도, 소음, 전원부, 품질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분명히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구요 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 짧게 표보는 방법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메인의 건은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 혹은 레퍼런스 기반의 스펙을 적어놓은 건데 실제로 3060은 파운더스 에디션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값입니다 그리고 MSRP 329달러에 속는 분들이 많은데 국내 들어오는 제품들에 MSRP는 저 329인 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400달러에서 560달러 정도로 계약이 체결돼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세액 뽑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일 싼 제품 60만원 정도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좀 비싼 제품은 70만원 중반까지 올라가요 80만원 넘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가 나중에 가격이 정상화되고 거품이 까졌을 때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거는 뭔데요? 밑에 거는 전 제품의 평균치에요 지금 평균 가격이 83만원이나 하는 거죠 얼책이 없는데 이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립 컴퓨터를 그래픽카드만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전체로 산다 치면 조립을 맡긴다 그러면 아마 60 중후반에도 충분히 사실 수가 있고요 중고나라 가봐도 미예봉 새 제품을 한 60후반 정도에 파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분명히 싼 가격이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평균 8페이지 가까이 되네요 이건 일단 지우고요 그리고 평균 부스트 클럭이나 펜 개수, 히트 파이프, 온도, 소음 이런 거 다 따져서 평균보다 나은 제품들은 제가 색을 칠해 들었어요 그럼 그 색칠했던 게 뭐예요? 가산점인 거죠 녹색은 1점, 녹색은 그냥 평균보다 좋음이에요 노란색은 평균보다 많이 좋을 때 그때는 1.5점을 줘요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은 각 제품의 가장 좋은 녀석 뭔 얘기냐면은 소음 항목에서 가장 좋은 놈 42dB 가장 소음이 낮은 놈이죠 그걸 빨간색 주고 2점을 줬고요 그리고 전원부에서 가장 좋은 놈 빨간색 주고 2점 주고 거기에 뭐 클럭에서 가장 높은 놈 빨간색 주고 2점 주고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일이 색깔 보고 점수 살릴 필요 없이 제가 앞에 추천 평가 점수를 박아놨으니까 이것만 봐도 아 어느 제품이 평가가 좋구나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균값에 대비 좋은 걸 찍은 거기 때문에 나름 객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표가 지금 국내 출시된 제품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딱 보셔도 뭐다? 어느 제품이 그나마 나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실 수 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EMTEC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MTEC STORMAX DUAL OC 한 가지 제품밖에 안 나와 있어요 판매 가격은 뭐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는 79만원 적겠는데요 싸게 사면 60만원 중반 정도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제품입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로 어... 레퍼런스? 하고 어... 디자인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O 플러스 2인데요 O는 코어 쪽에 들어가고요 이쪽에 있는 O 그리고 이쪽에 빨간 쳐져 있는 두 개는 메모리 쪽에 할당이 될 겁니다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가 1777인데 이거보다는 다소 높은 1837로 팩토리 오버가 된 상태로 나옵니다 수율 선별이 어느 정도 됐어 나오겠죠 펜 개수는 두 개 전화는 8핀 하나 히트 파이프 세 개 롱 히트 파이프 세 개에서 보시다시피 투펜 치고는 상당히 큰 방열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방열판을 이용해서 시켜주고 백풀 달릴 거에요 LED 들어오고요 측면에 거기에다가 AS는 EMT 유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EMT 자체의 AS인데요 그래픽 카드 회사 중에서는 수입에 오는 회사 중에서는 가장 AS를 잘 해주기 때문에 일단 노란색 7회 뒀습니다 요걸 1.5점 가사 좀 주고요 어... 온도가 좀 아쉬운데요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온도가 나옵니다 평균보다 3도가 높고 소음도 평균보다 1dB 정도 높은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20도 환경에서 오픈 케이스를 했는데 그래서 65도에요 여러분 인케이스를 쓰고 한 요율입니다 그러면 한 10도 정도 오를 거예요 70도 중반 정도 나올 텐데 70도 중반이면 문제 있는 온도 아닌가요? 아니요 그래픽 카드는 80도 정도까지는 부스트 클릭이 크게 하락하지 않습니다 수명도 80도 정도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케이스 안에 넣고 써도 온도는 다소 높게 찍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소음 46dB이면 CPU 쿨러와 비슷한 CPU 쿨러 평균치 소음이랑 비슷한 수치에요 저 정도면은 일단 귀에 거슬리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아주 조용한 환경에서 컴퓨터를 하시면 조금 소음이 크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랭 쿨러 중에서 저소음 쿨러도 있잖아요 그런 것 하시면 그것보다는 다소 높은 소음입니다 대략적으로 대부분 케이스 펜이 43dB 정도를 들려주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여튼 그래서 이엔텍 제품의 종합평가는 어때요? 음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막 추천드리기엔 좀 애매해요 근데 그렇다고 크게 떨어진다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가격만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사셔도 무방한 제품 그리고 이 이엔텍 제품은 펠렛에게 OEM 혹은 ODM을 맡기는데요 펠렛 제품을 가져가다 파는 데가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ST 컴퓨터에서 가져가다 팝니다 이 제품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또 개인워드도 사실상 거의 똑같은 설계를 가진 제품을 쓰거든요 여기에 이 5개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엔텍 게 제일 나을 거에요 AS가 좋기 때문에요 어차피 거의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온도 이런 게 똑같이 나와요 소음이랑 여튼 평균치보다 살짝 떨어지는 제품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펠렛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EEM텍하고 동일 제품이고요 얘는 그냥 OC 버전, non-OC 버전 차이밖에 없어요 non-OC는 1770으로 레퍼런스보다 다소 낮은 클럭을 보여주고요 OC는 EEM텍 스톰엑스 듀얼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AS는 EEM텍이 아무래도 어깨 최고라고 불리니까 거기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녹색 칠해뒀어요 그래도 ST 컴퓨터는 1티어급 AS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거 얘기해드릴게요 기가바이트는 지금 4가지 제품이 나와있는데요 일단 이글 이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는 위에 두 제품보다 상당히 비싼데 전원부가 한 개 더 강화되어 있긴 해요 코어 쪽에 한 개 더 할당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럭 같은 경우에는 OC 제품이 1807, non-OC 제품이 1770으로 여기 스톰엑스 듀얼 55보다는 약간 낮은 클럭을 보여줘요 펜도 두 개고 전원부도 8펜도 동일한 상태고요 히트파이프는 한 개 더 썼어요 더 썼는데 방열판 사이즈는 이글이 약간 작거나 비슷할 거예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 없고 그다 보니까 결국 온도하고 소음도 거의 똑같더라고요 뭐 서로 0.5도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전원부가 1페이지 늘어났고 대신 AS가 좀 떨어진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스톰엑스 듀얼이라고 비해했을 때 그래픽 카드는 생각보다 분량률이 좀 있는 만큼 저는 AS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다 보니까 지금 유통사가 PC 디렉터랑 JCN인데요 JCN은 CS이노베이션에서 AS를 해요 둘 다 다소 AS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회사죠 그래서 추천을 한다면 여기 중에서는 그냥 스톰엑스 듀얼 쓰는 게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글은 넘어가겠습니다 기가바이트는 이거보다 진짜예요 게임의 OC 게임의 OC는 이글보다는 한 2만원 정도 비싼데요 일단 전원부는 동일해요 사진 같은 사진은 아닙니다 다른 사진인데 동일한 거 볼 수 있어요 6 플러스 2페이지 근데 클럭을 조금 더 땡겨 올렸어요 그리고 히트파이프는 오히려 줄었는데요 이게 다이렉트 쿨링 방식이라고 보시다시피 GPU에 직접 닿는 위치에 히트파이프를 뒀는데 위에는 4개고 밑에 건 3개니까 밑에 게 9이겠네요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밑에 거는 롱 히파 조금 더 긴 히파를 사용했고 방열판 사이즈가 더 큽니다 보시면 그래프카드 길이가 꽤 많이 차이나요 몇 센치 더 길어요 그다 보니까 확실하게 뭐다?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또 소음치도 팬이 그만큼 덜 도니까 한 3dB 낮은 소음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케이스 팬 소음 수준이라서 여러분이 좀 민감한 타입이라도 넘어갈 정도예요 뭐 안시끄럽네 조용한 제품이구나 하고 사용할 정도입니다 그다 보니 히파 게임의 옷이 쯤 되면 아우 3패는 다긴 달라요 에이스 빼고 모든 면이 평균치 이상입니다 클럭, 전원부, 소음, 온도 전부 다 그래서 사셔도 괜찮습니다 에이스 좀 아쉽긴 해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크게 비싸지 않게 구할 수 있다면 사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시중가가 꽤나 비싸요 그럼 비전 옷이 한번 볼게요 비전 옷이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옷이랑 똑같아요 이거 앞에 70하고 30, 80도 똑같았는데 전원부 똑같은 거 쓰고 있고 방열판도 똑같은 거 써요 뭐 어디서 차이 난대요 성조님 얘가 슈라우드 모양이 달라가지고 제가 아직 이거 60은 테스트를 못해보긴 했는데 70하고 80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 1,2dB 정도 높은 온도를 보여줄 거고 소음도 한 1,2dB 더 높은 소음이 나와요 슈라우드 모양이 조금 더 가려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쿨링에서 악의향을 끼쳐요 물론 하얀색이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제품이긴 한데 이 둘 중에서 외형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게임의 옷이 쓰는 게 나을 겁니다 가격도 비전 옷이가 화이트라 그런지 몰라도 나쁜 단가는 비슷한데 유통 단가는 약간 더 높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다보니 저는 비전 옷이는 딱히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러스 엘리트라는 제품이 새로운 라인업으로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제품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전원부가 2페이지 더 강화돼서 당연히 조금 더 고주폼 같은 게 날 빈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전원본도도 착해지고요 클럭도 약간 더 땡겼어요 30 정도요 그리고 전원부를 8 플러스 6핀으로 보조전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다보니까 오버클럭할 때 약간 유리한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최소 클럭 유지율이 약간 좋아져요 전력 공급이 많아지면요 히트파이프는 역시 상득답게 5개로 늘린 상태입니다 그다보니 쿨링이나 소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게임의 옷이보다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근데 직접 제가 테스트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고요 예측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온도하고 소음은 더 좋거나 비슷하겠죠? 아니 적어도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게임의 옷이보다 여튼 나오면 나중에 표를 한번 고쳐드리기도 하고 어록셀리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어바이트 제품은 게임의 옷이로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MSI 제품인데요 일단 벤투스는 리뷰도 없고 물건도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뭐 물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역대 벤투스가 좋았던 적은 기억상이 없거든요 쿨링이 나쁘지 않은 적은 있었는데 소음도 좀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전원부도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여러모로 분명히 품질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벤투스는 원래 제일 하위 레너미니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다보니 추천하기가 좀 애매한 제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게이밍 X부터가 진짜인데요 MSI는 이 게이밍 X가 전원부가 일단 6 플러스 2페이스입니다 드라이브 모스 6개를 코어에 할당을 했어요 근데다가 클럭도 평균보다 높아요 팩토리 5C가 되어있죠 전원도 여기서부터 8 플러스 6입니다 보조전을 달아줬어요 이게 펜이 투펜이기 때문에 쿨링이 굴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가 히트파이프 5개 썼거든요 5개 쓰고 백폴하고 LED도 있습니다 그다보니 온도가 꽤 잘 잡혀요 온도가 펭균보다 좀 많이 낮아요 펭균이 65도 정도 되는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62도 펭균보다 한 3도 낮고요 소음이 45dB인데 그것도 한 2dB 낮아가지고 이거 뭐 팔방미인이에요 아쉬운 거는 CS이노베이션 MSI는 CS이노베이션에서 AS를 하거든요 그다보니 AS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2060의 외형과 상당히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다보니까 이게 2060인데 이 2060하고 쿨링 솔루션도 거의 동일하게 공유하더라고요 여튼 꽤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펜치고는 정말 괜찮은 제품 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게임의 엑스트레오입니다 이거는 해외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리뷰가 정말 찾기가 쉬웠어요 여기서부터는 일단 기판 길이가 달라집니다 어 커스템에서 충분히 기인 기판을 사용을 했고요 전원부도 한 페이지 더 많아서 7 플러스 2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오우 히트파이프도 6개나 썼어요 빵빵이 썼습니다 이게 70의 쿨링 솔루션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다보니 소음이 전제품 등에서 가장 낮은 상황이고요 그런데다가 온도도 제일 낮은 제품은 아닌데 뭐 터프보다 1,2도 높은 수준으로 아주 좋은 쿨링을 보여줘요 진짜 이거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AS 정도만 아쉽습니다 이거 가격에 나오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좋은 제품 맞아요 너무 비싸면 사기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진짜 좋은 제품 여튼 MSI는 이 두 가지 제품이 좋은 제품이었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쭉쭉 내려갑니다 그럼 조텍 조텍은 이게 그 AMP랑 트윈이랑 겉으로 봤을 때는 어 그냥 블랙하고 화이트 버전 차이가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제품이에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 플러스 2 레퍼런스 기반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MP는 어? 손짓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뭐 많이 붙었네 많이 붙었죠 기판이 뭐 7분꽃 기판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전원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코어 기준으로 두 배를 더 때려박았습니다 코어에 10페이지 할당한 놈이 이놈밖에 없어요 전원부 진짜 빵빵해요 뭐 클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AMP는 AMP가 원래 조텍 상기라는 놈이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클럭을 좀 많이 높게 땡겼어요 다른 애들 위에 보시면은 뭐 1837 뭐 1852 이런데 얘는 1867 이에요 뭐 어쨌든 좀 더 땡겨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원부도 8 플러스 8 입니다 아니 3060 인데 뭐 3080도 아니고 근데 8 플러스 8 핀을 거기다가 히트파이프도 위에는 4개 밑에는 5개 한 개 더 끼워놨어요 뭐 어거지에 끼워놓은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게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지 한 1,2L 정도 낮게 나오는 편이에요 엣지 보다 소음도 비슷비슷한데 약간 낮은 그러니까 RPM이 조금 덜 돌아서 여튼 조텍은 AS 하나는 좋고 그리고 전원부 쪽에서는 충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MP 제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이 엣지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 AMP 작은 디자인에 빵빵한 히트파이프 넣어주고 전원부도 충분히 넉넉하게 공급할 수 있게 8 플러스 8의 10페이지 디자인 총 12페이지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팬이다 보니까 3팬만큼 낮은 온도를 보여주진 않아요 평균치보다 1,2도 낮은 수준이고 소음도 막 조용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평균에 가까운 소음을 보여줘요 평균이 45dB니까 근데 그 정도면 뭐 딱히 욕할 건 없는 거죠 가격만 충분히 괜찮다면 살만한 제품이라 생각하고 AMP 추천하고 조텍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내려갈게요 그럼 갤럭시 한번 보십시다 갤럭시는 늘 만들 때 생각하는 건데 얘네는 호프 빼고는 하위 라인업하고 상위 라인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갤럭시 EX하고 갤럭시 보이하고 기판은 공유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EX가 약간 더 길어요 옆으로 옆으로 길고 페이지는 동일하다 어 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 페터리 OC를 하셔서 나오는게 EX인데 근데 그런거 치고 약간 좀 낮아요 히트 파이프도 롱 히파 쓰긴 했는데 보통은 기본 3개 시작하는데 두개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방면판이 좀 큰 EX도 온도면에서 확실하게 낮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평균치 평균치가 아까 보신 때 62.몇 도였잖아요 고거보다는 한 1,2도 높아요 아 그러면은 뭐 갤럭시가 사지 말라는 얘기에요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러분 구매하려고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사실 유통되는 가격이 이 스톰엑스 듀오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싸요 갤럭시 EX 사도 쌉니다 그다보니까 가격에 대한 어느정도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음은 평균치보다 살짝 낮은 편에 속하구요 쿨링도 이정도 문제 삼는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위에 스톰엑스 듀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한여름에 인케이스 되면 10도 정도가 추가된다고 봐야되는데 10도 추가돼도 70도 중반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추천을 한다면은 그냥 보이나 갤럭시 노멀 제품보다는 갤럭시 EX 제품을 추천드린다 라고 언급을 하고 싶네요 조금 아쉬웠어요 히트파이프 한개 아니면 두개 정도만 추가했어도 분명히 코어 온도가 이거보다는 한 2도 3도는 더 내려가면서 평균치 미만의 온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제품이었습니다 무난 무난하고 화이트 감성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번쯤 생각해볼 만하다 그리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싶으면은 이 갤럭시 EX는 한번쯤 생각해볼 만하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컬러풀 지포스 컬러풀 제품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가지 제품이 나와있는데요 울트라 그리고 어드밴스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가격은 울트라가 저렴하고 울트라하고 어드밴스하고 기판은 공유하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7 플러스 2라서 또 전원부 좀 튼실합니다 컬러풀이 요새 전원부를 크게 신경쓰는 것 같아요 전원부 튼실하고 컬러같은 경우에는 컬러풀은 컬러풀은 딱 울트라는 펭균정도 클럭을 보여주고 또 어드밴스는 상급이라 그런지 몰라도 확실하게 좀 클럭을 땡겨놨더라구요 펭균수는 둘다 3개 3개고 전원부를 신경을 좀 써서 그런지 몰라도 전원 공급 디자인도 8 플러스 8핀을 채용을 했더라구요 보시면은 얘네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어 컬러풀 울트라 OC는 6mm 히파 2개 8mm 히파 2개 이렇게 4개를 쓰구요 밑에 어드밴스는 그냥 8mm 히파 4개에요 그거 빼고는 방열판 디자인도 크게 다르잖아요 촘촘함이나 면적도 비슷비슷해요 백팔 1이 다 있고 웨이크 호스면은 뭐 AS는 평범한 수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력소비량이 딴 제품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한 20W 좀 더 먹어요 그만큼 제가 돌려보니까 게임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와요 아마 최근에 제가 올린 6종 그래픽카드 3060 저 게임 프레임 비교 영상 보시면은 이 컬러풀 울트라가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상급이 어드밴스 없이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컬러풀 울트라가 실질적으로 로그스틱스보다도 펭균 프레임이 잘 나왔거든요 물론 뭐 제가 뽑은 게 골든 수율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성능 쪽에서는 욕할 게 없었어요 근데 다 쿨링도 잘합니다 펭균보다 많이 낮아요 펭균 쿨링이 62도였잖아요 근데 57도에요 한 5도 낮습니다 이거는 한여름에 써도 70도 정도 밖에 안할거에요 아니면 60도 후반이거나 다만 단점이 있는데 50 버튼 누른 상태였으니까 펜 타겟팅이 좀 고할피매로 세팅이 되더라구요 2000rpm 까지 터지면서 소음이 솔직히 좀 있었어요 50dB면 어지간해서 좀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거든요 근데 다만 50 버튼 끄고 쓰면 그 정도로 안 올라갑니다 클럭도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한 300rpm 한 300rpm 이 낮아지면서 소음이 46dB 이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도 평균보다 살짝 높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정도면 크게 시끄럽다고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싸게 구할 수 있으면은 어 하드웨어 품질은 괜찮다 그리고 50 버튼 끄고 쓰면은 뭐 특별히 태클 걸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실때는 한번 볼만한 제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컬러풀이 뭐 이마트 일렉트로 마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11번가 옥션 이런 데서도 공격적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구하기는 쉬울거에요 자 그 다음은 게밀워드거 아까 게밀워드거 뭐라 그랬어요 펠리꺼랑 차이가 없는데요 펠리꺼랑 또 뭐라 그랬어요 이인테크랑 차이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싸게 나오지 않으면은 특별한 장점이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너3D 이너3D 이미 제가 70하고 80때 신날하게 씹었는데 왜그러냐면 온도를 못잡았거든요 소음도 있는 편이고 근데 60은 다릅니다 그 70에 쓰는 쿨링 솔루션을 60에다 때려박은 것 같아요 이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까 스터맥스 듀얼 본거 있죠 그거랑 흡수하다 생각하면 돼요 페이지만 1페이지 강화되어 있고 그거랑 쿨링 능력도 비슷할겁니다 힙판 4개 썼고 방열판 사이즈가 거의 똑같거든요 그거랑 비슷할거고 저렴하게 나오면 한번쯤 고민해볼까 라는 수준 밑에꺼는 전원분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제 팩토리 오버에 있으니까 클럽 좀 올라가고 어 방열판이 많이 커졌어요 똑같은 힙판 4개짜리인데 위에랑 밑에랑 길이 차이가 느껴지죠 어 밑에꺼 훨씬 긴거 같은데요 네 밑에꺼는 3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다보니까 온도를 잘잡아요 평균보다 많이 낮아요 아까 평균 62도로 그랬죠 5도 낮았습니다 소음은 근데 좀 있는 편이에요 원래 쟤네 이노3D에서 사용하는 펜 자체가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소음을 잘 잡지는 못한거 같긴 한데 근데 확실하게 쿨링은 좋은 제품 여러분이 뭐 펜 타겟 설정을 따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RPM 낮췄으면은 뭐 문제가 없겠죠 물론 그게 좀 귀찮게 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쿨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서 내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ASUS는 아이노비아 AS 하면서 하고요 ASUS는 평가는 노멜이거나 아니면 조금 나은 수준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ASUS 제품 얘기해 드릴게요 ASUS 제품은 아직 최하위 라인업이 안 나와있는 상태인데 아마 ASUS 듀얼 제품이 따로 나올거에요 터프하고 스트릭스만 나와있거든요 터프하고 스트릭스 제가 이거 영상도 찍었는데 음 비싼 이유가 있더라구요 일단 페이지가 6 플러스 2 아니면 8 플러스 2에요 평균보다 둘 다 높아요 특히 스트릭스는 확실히 상급이라고 할 정도로 페이지를 빵빵 채웠습니다 아까 레퍼런스가 5 플러스 2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3페이지가 늘어나있죠 일단 부품 품질이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전에 70이나 80에서 터프에는 조금 아쉬운게 있었는데 부스트 클럭이 딴 제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다보니까 버킷 편차가 컸는데 요번에는 부스트 클럭이 아직 비교가 안돼요 뭐 다들 뭐 1800 초중반에서 놀고 있는데 1900 가까이 찍어놨어요 스트릭스는 1900이 넘었구요 근데다가 3070에 방열판 그대로 가져온거 같은데 히트파이프 5개짜리 가져온게 이 터프 제품이구요 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히트파이프가 하나 줄긴 했는데 방열판 사이즈가 뭐 이전에 치공거랑 별 차이가 안날 정도로 뜨겁한걸 들고 왔더라구요 느껴질거에요 뭐 다른 애들 작은 애들과 이런 애들하고 이거하고 보면은 훨씬 촘촘하고 큰게 느껴지죠 그다보니 쿨링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여줘요 터프는 터프다 온도 55도 전제품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온도 소음도 44dB로 전제품 중에서 두 번째는 아닌데 세 번째 정도로 낮은 소음을 보여줍니다 쿨링도 괜찮고 상끝 라인에서 아쉬웠던 펭귄클럭도 잡아준 제품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걸리는 점은 비싸요 이게 아수스 터프든 스틱스든 인기 제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뭐 납품 단가 자체가 기문도 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수 높은 가격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면이 단점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인테리엄 컴퍼니에서 유통하고 있으면서 AS도 거기서 해줘요 AS가 사실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얼마나 괜찮은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노말로 표기해놨습니다 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온도는 전제품 중에서 제일 낮은 온도 소음은 전제품 중에서 두 번째로 낮은 소음 이게 스틱스가 원래 슈라우드 중간에 플라스틱 커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을 뺐어요 70이나 80이나 있었던 거 그 부분을 빼면서 소음이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특유의 세액 하고 바람 새는 소음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다가 쿨링하고 이런 것도 강화가 된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3060 중에서 가장 좋은 제품으로 하면 아마 스틱스일 겁니다 근데 이 스틱스가 가격도 아마 가장 비쌀 거라서 내가 뭐 감염 추천량이 좀 애매해요 여러분 어디서 뭐 특가에서 싸게 구할 수 있다면 괜찮을 제품일 거 같아요 여튼 아수스 두 개의 제품 둘 다 괜찮다 라고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브가 제품은 한 개만 나와 있는데 에브가 최하의 제품이 XC거든요 이건 뭐 평가할 게 없어요 그냥 레퍼런스 디자인 뭐 전원부가 랩허보다는 조금 나은 아 전원부 참 클럭이 랩허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 히트파이프 아 저번에도 그랬는데 딸랑 두 개 썼는 게 이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딸랑 두 개 썼어요 이게 좀 아쉽고 어 쿨링 솔루션은 히트파 두 개 썼는데 뭐 온도 낮게 찍힐 일 없죠 좀 높은 편이다 온도가 좀 높게 나와요 어 펭귄보다 한 4도 더 높게 나와요 서운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수준인데 그냥 그래요 그냥 작아서 호환성 좋다 정도밖에 칭찬할 게 없어요 보셔피 아주 짤 짤이 막하죠 짤 막혀서 꽂을 때가 많아요 ITXK 했을 때 그럴 때 괜찮을 거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AS는 ENT이라서 괜찮아요 참고로 에브 갈게 마지막은 P&I인데 P&I 거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음 리뷰가 마땅치 않아서 싱글펜 확인을 못했어요 싱글펜 확인을 못했고 일단 전원부 정도만 확인을 했습니다 5 플러스 2 어 둘 다 똑같아요 듀얼이든 싱글이든 5 플러스 2고 웃기게도 둘 다 그냥 레퍼런스 기반의 클럭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클럭이 강점이 없고 펭 개수가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싱글은 한 개고 듀얼은 두 개예요 그래서 싱글 듀얼인가봐요 보이앱이 방열판은 싱글에 히트파이프를 막 때려 박아가지고 그래도 온도를 좀 잡을 거 같게 생기긴 했어요 이게 내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일단 사진상으로 세 개로 보이는데 이게 하 일단 MSI는 두 개거든요 제가 이거 세 개인 거 같긴 한데 일단 제품 나중에 실제로 보면은 다시 수정해둔지 할게요 일단 둘 다 세 개 두 펜 제품이든 3펜 제품입니다 AS 마이코닉스는 괜찮은 펜이고 이제 제이시현에서도 똑같은 제품은 그건 좀 AS가 별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많이 익으면 굿시에요 일단 뭐 백플하고 LED하고 다 있긴 하더라고요 싱글 펜 제품이 좀 많이 뜨겁습니다 얘는 이제 케이스 쿨링 좀 안 좋고 한여름 되면 80도 찍을 거에요 별로 추천 안하고 싶어요 좀 뜨겁습니다 소음 같은 경우에도 좀 펭균보다 높은 펜에 속하고요 듀얼 펜은 온도는 그래도 싱글 펜보다 좀 작는 펜인데 그래도 좀 온도가 뭐 낮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얘는 이제 인케이스트 가도 문제 안 될 정도 뭐 이거 추천하기 좀 애맙합니다 P&I 거 저렴하게 나와 있다면 듀얼 펜 제품은 한번 생각해볼 만하겠네요 여튼 현실점에 출시된 제품 하나씩 일일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 같아요 주관적 평가는 일부러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평점 보면서 하나씩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엔테 스턴 엑스 듀얼 펜균보다 살짝 떨어지지만 한번 AS 믿고 고려해볼 만하다 기가바이트는 게임의 옷이나 어로스 엘리트가 좋을 거 같은데 어로스 엘리트는 아직 제가 눈을 못 만져서 확신한 평가를 못하겠고 상급 제품이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게임의 옷이 정도가 지금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는데 어 요거는 좀 괜찮은 제품인 거 같다 MSI 같은 경우 게임의 엑스부터가 살만한 제품이다 트리오는 상급 제품인게 확실하고 소매 민감하신 분이 사면 정말 좋은 제품이다 그리고 조텍의 MP는 전원부를 막 강화시켜놨는데 아쉽게도 듀얼 팬이라서 음 평균보다 살짝 좋은 수준에서 맞췄다 전원부만 훨씬 좋게 막빵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갤럭시 EX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에 가까운 제품으로 한번 볼만하다 정도로 넘어가고요 컬러풀 같은 경우에는 어 오시버튼 끄고 사용하신다면 그 유일한 단점인 소음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한번쯤 살만하다 울트라 제품 개인워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펠릴 거랑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노3D는 7080 때와 다르게 3편 제품은 그럭저럭 괜찮게 만들어 놨더라 소음이 조금 있다 정도로 얘기하고 아수스는 두 제품 다 좋은데 터프든 스트릭스든 정말 좋은 제품인데 비싸다 라고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짠 그리고 에브간은 AS 좋고 뭐 특별한 장점은 없다 P&I는 저렴하게 나오지 않으면 좀 사기 애매하다 싱글 팬 제품보다는 듀얼 팬 제품을 써라 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영상을 막 끝내겠습니다 지금 빠졌는 것도 많고 보자이피 제가 아직 못 만져본 제품은 좀 많은데 차후에 만져보면 하나하나 추가하고 리버전에서 영상 올려드릴게요 요번에는 요걸로 만족해 주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길 바라며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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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